신형 4세대 카니발 기반으로 제작되는 완성차 아트원 글러벤 하이리무진 최초 차량 구매를 아트원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차량 구매에 하이루프 제작, 차량 등록, 실내 리폼, 출고,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최초로 공개하는 듀얼 머플러가 장착되었습니다 럭셔리하고 스포티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글러벤 하이루프 실내는 심플하면서도 간결한 디자인으로 완성하였습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탑재로 핸드폰, 핫스판 연결을 통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전용 보조 배터리가 탑재되어 무시동 상태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2.3인치 보조 모니터입니다 터치가 가능하며 간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성 모니터와 동일한 영상을 앞좌석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이루프 제작 완료 후 TS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검사를 받고 새로운 재원으로 차량 등록됩니다 실내 황제차박 리폼 작업 후 합법적으로 구조 변경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튜닝 사항에 승차인원, 6인승, 아트원 주식회사로 기재됩니다 1열은 디럭스 리무진 시트 시공되었습니다 확장된 버킷으로 안전한 드라이빙을 도와주며 푹신한 쿠션감으로도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퀼팅, 엠보싱 바닥 시공 후 그 위에 라인매트를 올려 마감하였습니다 2열, 3열, 뉴티크 우드플루어 시공으로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승차와 차박을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아트원 황제차박 6인승 계조 7인승의 가장 장점이라고 알 수 있는 2열 릴렉션 시트를 그대로 살려 작업하였습니다 3열은 6대4 분할 싱킹 시트를 탈구 후 황제 시트로 올려 넓은 레그론 공간 확보와 차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편안하게 6인이 승차할 수 있으며 차박 캠핑 시에는 2인이 취침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릴렉션 시트는 무중력 기능으로 가장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황제 시트는 일체형 시트로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등판 언더 서포트를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 손쉽게 버튼만 눌러 승차 모드와 차박 모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황제 시트는 180도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5에서 185cm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성인 2명이 누워도 편안한 취침이 가능합니다 팔쿠션을 탈착하여 목베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제 시트는 레일로 움직이는 구조로 시트 간격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 확보로 캠핑 물건을 적재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수납함 안에는 차량에 자주 보관해야 하는 물건을 깔끔하게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아트온 허니콘 블라인드 창문 전체를 가리는 구조로 실내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 열기, 한기 차단에 유리합니다 2021년 5월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날씨 속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됩니다 승차와 차박 모두 다 가능한 최고의 미니밴입니다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대무카는 대전본사 용인 전시장에 방문해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시 코드번호 gv2049를 말씀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